저당권 실행이 먼저 남아요 저당권 실행 576조죠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본등기가 실행되는 것도 똑같다 저당권이 실행되는 거나 가등기가 실행되는 거 가등기 실행이나 똑같다 우리 대법원은 첫째 매수인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악의여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의여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손악불문하고 손해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죠 이때 매수인의 출제로 채무를 어떻게 하면? 변제하면 매수인이 빚을 변제했죠 누구 빚을? 남의 빚을 매도인의 빚을 갚은 거죠 그러면 뭐 해달라고? 출제액 상환청구 이거 상환청구할 수 있다 조심할 거 4번입니다 채무를 뭐하고 인수하고요 매도인의 빚을 매수인이 어떻게 했다 인수했죠 융자 끼고 산 거죠 융자 끼고 대금에서 부채를 뭐 했다 공제하죠 공제하고 매수하면 담보 책임을 뭐 해준 거죠 면제시켜준 거야 면제해준 거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융자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사면 인수 인수 융자금 인수하고 집 사면 집 사면 담보 책임을 면제해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오케이 5번 가등기 실행 가등기가 설정된 집을 매수했다가 뭐가요? 본등기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죠 그때도 몇 조를요? 576조 저당권 실행 담보 책임을 준용합니다 오케이 저당권 실행일 때는 악의여도 손해배상 악의여도 해제가 되죠 그리고 뭐까지요? 출제액 상환청구까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 구조가 어디에도 가등기 설정된 집 샀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가져가셔야죠 이어서 수량 부족과 용의권 제한 이어갑니다 수량 부족 그리고 일부 멸실 민법 574조 계약할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내가 천평을 매매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계약할 때부터 어때? 200평이 부족한 거야 200평이 부족에 모자라 언제부터? 원시적으로 계약 당시부터 일부가 불륭인 거죠 일부 불륭이에요 여기 별표 이때 매수인은 선의여야죠 선의여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일 때 해제가 됩니다 선의일 때 악이면 매수인이 선의가 아니라 뭐냐면 악이라면 뭐 할 수 없어요 해제도 손배도 아무것도 없어 포강이다 그냥 무조건 꽉 그래서 수량 부족은 무조건 뭐야? 선의야 용의권 제한도 선의 둘 다 수량 부족과 용의권 제한은 포인트가 뭐죠? 선의일 때만 해제가 된다는 거죠 똑같다 악이면 돌 꽝이에요 악이면 꽉 이때 선의면 감액 청구하고 손배 청구도 할 수 있다 깎고요 깎고 어떻게 해요?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죠 이때 조심할 거 개체과 과실은 전부불능이 아님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천평 중에서 200평만 부족하죠 전부가요? 일부가 일부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전부불능이 아니니까 개체과 책임은 여기 인정되지 않는다 조심 기출 그리고 선의여야 되니까 이거는 안날로부터요 계약일이에요 선의면 언제부터 안날 안날로부터 일련의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계약일이 아니라 안날 선의니까요 용의권 제한이죠 부동산의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유치권 임차권의 존재를 용의권이죠 전세권이 있는 거를 지역권이 있는 거를 지상권이 있는 거를 특히 조심 유치권이죠 유치권의 존재를 임차권의 존재를 어떻게 했다 모르고 모르고 내가 부동산 매수했죠 그러면 선의일 때 선의의 매수인은 뭐할 때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여기 밑줄자 이럴 때에 이럴 조건화의 계약 뭐가 돼요 해제가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존재해야 할 뭐가 지역권이요 지역권이 없는 걸 어떻게 했어요 몰랐어 모르고 땅 샀죠 지역권의 존재를 모르고 샀죠 없는 거를요 그러면 계약 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기축 문제 만약에 매수인이 전세권의 존재를 전세권의 존재를 뭐하고 알고 샀죠 그럼 선의의 악이 악이죠 악이니까 악이면 뭐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결론이 수량 부족과 수량 부족과 용의권 제한은 전제 조건이 뭐다 선의다 선의 선의라는 조건에 여기도 선의라는 조건화에 해제 처리가 되고 악이면은 황이다 꽝이다 수량 부족 용의권자는 악이면 꽝이다 이럴 때 권리하자 모두 뽀개기 끝났습니다 이걸 사례로 갑을 병으로 사례 문제로만 연습해 주시면 끝 신경 쟤 띵